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금보다 어디 한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나 예수님 나에게 무신이 내게 눈물 뿐이네 나에게 물질을 풀고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인으로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제불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잊었던 것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운 분이네 나에게 하나님 함구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여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여라 지금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여라 나에게 하나님 함구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을 구하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의 을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구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여라 지구의 나라가 된 것은 주님의 그 신우네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구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여라 그냥 하